오늘 시즌의 대안주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오미크론의 공포, 다시 한번 락다운이 걸리게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자연스럽게 생각날 수밖에 없겠죠. 이러면서 언택트주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두 분이 공통적으로 의견을 주었습니다. 한 분은 ECS, 한 분은 R-서포트, 과연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언택트주들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미국 시장에서도 넷플릭스, 줌, 비디오 이런 종목들이, 펠로톤 이런 종목들이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비슷한 패턴을 나타내겠죠? 김민수 대표님부터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비슷한 업종이지만 좀 더 작은 종목인데 작지만 단단한 회사 같습니다. 그래서 ECS라고 한때 언택트 관련된 쪽으로 움직일 때 잘 알려진 대표적인 회사고요. 회사 이름에 다 나와 있습니다. ECS가 약자가 엔터프라이즈, 커뮤니케이션, 솔루션, 삼행시 같네요. 삼행시네요. 그래서 이쪽에 기업의 여러 가지 컨택트와 관련된 쪽에 집중적인 회사다라고 보시게 되면 쉽게 말씀드리면 컨택트 센터를 주력으로 한다고 보실 수 있는데 저희가 보통 어떤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어떤 특별한 업무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상담사가 받아서 이쪽으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데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즉 해당 부서에 상담사 없이 바로 연결되는 그런 대표적인 서비스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추가적으로 부각을 받았던 게 영상회의, 그리고 또 회의실 예약, 카메라 추적, 이거 같은 경우는 동선을 따라가는 움직임들을 확보하는 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 영역이 조금씩 확대가 되면서 지금 같은 시점에 맞는다라는 쪽이 한 2년 전부터 부각을 받았던 대표적인 회사인데 그런데 고객사를 보게 되면 눈길이 가는 게 대부분의 은행권, 또 공공기관, 이런 쪽의 카드사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고객층이 상당히 탄탄한 상황 쪽에서 어차피 이쪽은 일단 코로나19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었던 대표적인 추세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실적의 기반들은 점진적으로 확인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또 이런 약간 컨택센터와 관련된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영상회의, 이런 거는 다음으로 가게 되면 메타버스죠. 이와 연결될 수 있는 환경적인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쪽에서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도 메타버스 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작년 실적 동향을 보다 보니까 작년의 실적 당연히 레벨업이 됐고 올해도 이런 언택트 효과를 충분히 누리면서 반짝한 게 아니라 올해도 여전히 실적에 대한 우상향은 이어갈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3분기까지 누적의 영업이익을 보다 보니까 한 35억 정도. 작년에 한 거의 70% 이상은 이끌어갔다고 하게 되면 올해의 실적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봤을 때 이런 실적의 변화도 눈길이 가는 대표적인 언택트 종목이 아닐까라는 쪽에서 한번 또 눈여겨 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결국엔 언택트 주들이 뛸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견실한 언택트 주 하나를 ECS 소개해 주신 김민수 대표님이셨고요. 이번에는 김명수 비비님은요? 저는 알서포트를 조금 말씀을 드려 가지고 왔는데 원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사업을 영유하고 있다고 표현이 되어 있고 세계 최초의 안드로이드 기반 모바일 원격 지원 솔루션 리모트콜을 모바일 팩으로 출시했다라면서 시장을 리드하고 있다라는 게 네이버 증권에 나오는 이 회사에 대한 소개 문구입니다. 2015년 기준으로 전 세계 원격 시장 점유율 5위, 아시아 1위를 차지하는 아주 건실한 회사 중에 하나고요. 2020년 일본 시장 내에서 클라우드 기반 원격 소프트웨어 1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좀 건실한 기업이다. 특히 일본, 중국 등 해외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전체 매출의 66%를 차지하는 보기 드문 국산 소프트웨어 수출업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모트 워크라고 표현을 해서 리모트 뷰, 리모트 표현을 하게 되면서 이쪽에서 만드는 화상회의 시스템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AI 큐레이팅, 리모팅 워크에서 원격 회의 시스템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리모트 미팅에서 AI 큐레이션 기능을 순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계속 광고를 하고 있고요. 특히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메타버스를 함께하고 있다라는 좋은 아주 법정의 문구가 있는데 올림플래닛이라고 하는 회사와 함께 전략 투자를 단행해서 메타버스 사회를 구현하고 이를 통해서 화상회의 시스템을 조금 더 멋있게 만들 수 있다. 가상공간에 대한 스트리밍 인프라 솔루션을 제공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LG전자랑도 손잡고 글로벌 화상회의 시장 공략을 한다. LG전자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지사가 많기 때문에 이들은 화상회의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크고 이거를 함께, R소프트와 함께 나아갈 거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도 아마 화상회의가 어색하지 않은 세상이 이루어질 겁니다. 화상회의에 솔직히 지금까지는 어색한 멍이 있었는데 아마 2년 정도 비대면 회의를 진행하게 되고 재택근무를 진행하게 되면서 앞으로는 화상회의에 대해서 어색하지 않고 특히 메타버스가 발전하게 되면 재택근무가 어색하지 않은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기 때문에 그때 한번 R소프트라든지 이런 비대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업종들이 관심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R소프트와 오늘 앞으로도, 오늘도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거고 앞으로도 좀 좋은 종목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R소프트를 김병수 비비님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단기적인 이 모멘텀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가격 전략 바로 좀 소개를 해주실 거예요. 일단은 지난주에는 금요일에는 급하게 뛰긴 했지만 그 전보다는 확실히 엄청 낮아져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R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많은 관심을 받았다가 사상 최저가 수준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략 7천 원대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였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 15%가 그냥 올랐었습니다. 9,050원의 종가가 형성되었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가 수준이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9,050원 정도에 들어갈 수 있다면 좋은 자리일 것 같고요. 짧게 말씀드려서 대략 한 1만 2천 원 바로 정고점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1만 원을 넘어서서 1만 2천 원 선까지 만약에 넘을 수만 있다면 앞으로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한 업종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 1만 2천 원 손절가 아래쪽인 7천 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R소프트 가격 전략 주셨고요. 김민수 대표님도요. 네, 일단 오늘 일반적으로 다 관련된 종목들이 갭상승하게 했죠. 갭상승의 폭이 얼마인지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수가에 대한 의미는 일단 조금 퇴색되는데 아마 한 그래도 7,200원 정도쯤으로 그 정도쯤에서 시작하게 되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쪽인데 일단 이건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일단 지금 이런 분위기라고 하게 되면 직전 고점대 저항권 쪽까지는 빠르게 터치를 할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약 한 8,500원에서 9,000원대까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6,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ECS와 그리고 R소프트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기대해동인 차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고요. 자,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대비책입니다. 큰 대비책은 사실 없지만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안전방 어떻게 잡고 시작해야 됩니까? 김민수 대표님. 네, 이런 또 공포가 짓누를 때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라고 주말 내내 고민이 많아졌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벌어진 일이고 거기서 나왔을 때 어떤 바이러스나 이런 추가적인 공포가 예전에 첫 번째 만큼 강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확산되는 만큼 전염병의 특성상 어떻게 보면 치사율은 낮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대응을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런 때 기존의 주도였던 시장의 2차 전진화 그리고 또 게임 엔터 같은 종목들 쪽으로 가격 메리트가 나오면 이쪽도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너무 공포에 휩싸이지는 말자라는 의견을 주죠. 김병수 비비님은? 미국 시장 폭락이 제 생각에 큰 문제로 나갈 것 같습니다. 미국, 유럽, 유가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마 이번 한 주는 위드 오미크론을 대비하는 한 주가 돼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위드 오미크론의 시대가 올 것인지 일단은 시장을 좀 살펴보고 오미크론에 대한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오늘 시장은 일단은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마음 잘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